비키 워스업 오 텔러야 오 워스업 우와 이거 뭐야 갤럭시 캔디 그게 뭔데 캔디 먹을 수 있는 거야 오 맞아 먹어볼래 오 우와 어떻게 먹는 건데 그냥 먹어도 되는데 원래 케익이나 초콜릿 같은 거 뿌려 먹는 거야 우와 그럼 예쁘겠다 우리 집에 초콜릿도 있는데 그럼 그 위에다 뿌려 먹어도 맛있어 그럼 꾸미기도 할 수 있어? 응 할 수 있어 넌 어떻게 잘 알아? 만들기 해봤어? 누나 원래 미국에서 친구들이랑 우리 집에 와서 쿠키 만들고 케익 위에다가 이거 꾸미고 그랬어 어 그래 재밌겠다 우리도 같이 하면 재밌어 어 그래 같이 하자 좋지요 한번 먹어볼까 어떤 맛인지 응 응 oc 갤럭시 캔디 ASMR 오 으응 갤럭시 캔디 ASMR 단맛 맞아 맛있어 포숭 포숭 지구 젤리 말랑말랑 트롤리 젤리 노란색 꿍 우와 젤리 꼬치 이거를 갤럭시 젤리 갤럭시 캔디에 이렇게 발라먹어 봐야지 예쁘게 잘 발라줬다 오 데코레이션 완전 예뻐 난 마시멜로 찍어 먹을 거야 말랑말랑 엄청 폭신폭신해 오오 음 요걸트 냄새나 이걸 불에 구운 다음에 안 발라지네 그냥 따로 같이 먹어 구우니까 엄청 폭신폭신 쫄깃해졌어 내가 좋아하는 몽실에다가 발라먹어 봐야지 조합이 짱일 것 같아 이거 초콜릿이랑 먹어도 맛있어 최고 맛있어 그래? 초콜릿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어? 그럼 초콜릿 만들기 하자 만들기 있어? 응 그럼 물론이지 우리는 화이트 초콜릿으로 만들 거야 오우 좋지요 중탕기에 화이트 초콜릿을 부어주고 기다린 다음에 다 녹으면 이 틀 위에 부어주면 돼 아 그 전에 갤럭시 캔디를 먼저 넣어주고 그런 다음 부어줄거에요 그럼 되겠다 이 상태로 굳히면 완성 어디 보자 잘 됐을까 잘 되라 잘 되라 잘 되라 예쁘다 우와 너무 예쁘다 만든 초콜릿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초콜릿과 갤럭시 예쁘다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냠냠냠냠 맛있어 한번에 크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해 미고리고 우지요 호텔 나왔니? 뭐 먹니? 이게 다 뭐니? 이게 다 뭐니? 이게 갤럭시 캔디 맛있겠지 맛있겠지 이걸 이렇게 먹는데 이 난리를 쳐놨어? 이거 누가 치워 이거 이거 내가 치울게 내가 아유 진짜 벌레 다 꼬이겠네 아주 맨 어지르기나 하고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어 엄마도 이거 먹어봐 맛있어 아유 아유 이게 뭔데 이게 갤럭시 캔디 아유 아우 달아 엄마는 야 이런 건 맛이 없어 달기만 하고 아유 아유 이거 다 네가 치워 응? 꿀을 쭉 짜서 손에 묻힌 다음에 이제 해 응 이제 준비 시작 나 썰컷 찍을 거야 나도 찍어야지 이거 재밌다 맞아 재밌어 갤럭시 캔디 먹기 대성공 도 sven은 도 pearl 그 konflict 도 도 도 감사합니다.